첫 번째 앵글 네, 괜찮습니다. 첫 번째 앵글 네, 좌측, 우측, 우측, 우측 우측, 우측, 우측 아니요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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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하트 손하트 한번 네 손하트 왼쪽부터 쭉 들어갑니다 네 됐습니다 두 번째 앵글을 저희가 담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어버터 판넬이거든요 네 판넬을 들고 포즈를 취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식 포즈 두 번째 앵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식부터 쭉 카메라 봐주시고 아래쪽도 한 번 봐주시고요 위쪽에도 한 번 봐주시나요? 이렇게 봐주십니다 네 됐습니다 네 판넬을 들고 주시면 되겠고요 네 네 자 이제 세 번째 앵글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더바디샵 시어버터 더바디샵이 25년째 긍정 무역 방식을 통해서 가나에서 시어버터를 구매한 것으로써 가나 여성의 편임을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수연한 보수석과 뿐만 아니라 이런 뒷이야기까지 숙제 공개할 수 있고요 우리 공유씨에게 생각보다 강력한 나의 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이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써주셨나요? 네 공유씨가 생각하는 네 그쪽으로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는 생각보다 강력한 나의 힘을 느낄 때 이 판넬을 두고 쳐줄 때 열어볼 수 있겠어요? 도움이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거 이런 게 오기 나이네 출근 장면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장면 한번만 장면 한번만 장면 한번만 장면 한번만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봉유씨의 그 포토콜 인프대 에디션 홍대파고 오프닝 기념하는 포토콜을 더 받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의 복구에 도록 합니다 네, 시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 네, 고맙습니다